연속 기획으로 만나봅니다. 3.1운동 100주년 그 역사 속으로 오늘은 유관순의 스승으로 불리는 사헤리시 선교사 기념 사업 관련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공주대학교 서만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헤리시 선교사로 말하기보다 샤프 선교사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익숙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사헤리시 선교사님은 원래 본명은 엘리스 샤프 선교사님인데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엘리스를 엘리시, 샤프를 사시로 이렇게 해서 사헤리시 선교사를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헤리시 선교사님은 1900년에 서울에 와서 또 이화학당 선생님을 하고 또 초창기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서 사역을 하다가 공주의 감리교 선교기지가 처음 개척되면서 그 남편과 함께 선교기지 책임자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샤프 선교사님은 내려오자마자 공주에서 논산에 또 선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풍토병에 또 감염이 돼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34살의 나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스 선교사님은 혼자 남아서 39년을 공주에서 선교하시면서 여학교, 영명 여학교를 설립하고 또 충청도 전체에 20개의 여학교를 이렇게 설립해서 운영했던 그야말로 여성교육의 어머니다.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약간 언급하셨지만 공주 지역에서 샤프 선교사의 역할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충청도 지역에서 최초의 근대학교가 영명학교거든요. 영명학교를 설립하셨던 분이고 또 충청도 전역을 다니면서 또 천안과 대천, 대전, 충주 이런 데를 다니면서 여학교를 20개나 설립해서 운영하시면서 여학생들을 길렀는데 그 당시에는 양반집도 그렇고 잘 사는 집도 그렇고 여학생들, 그러니까 딸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집안에 조용하게 있다가 시집 가서 대를 이어주는 그게 정말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라서 자기 딸들을 교육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절에 여학생들을 또 가난한 집 여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분이 교육시켰던 인재 중에 지금 우리나라 3.1 독립운동의 상징인물이 되고 있는 유관순 열사를 그분이 천안에서 병천에서 13살 소녀 때 데려와서 또 2년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으로 전학을 시켜주고 그런 일들을 했고 또 한 가지 참 한국의 기록적인 역사를 남긴 것이 한국 최초의 여성 목사인 전밀라 목사님이 그분의 제자시고 또 한국 최초의 여성 경찰서장 노마리아 경찰서장이라고 유관순 열사의 조카 며느리 되시는 분인데 그분도 역시 이렇게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의 제자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을 교육시켜낸 그런 분이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샤프 선교사는 유관순의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유관순과 샤프 선교사의 만남 어떻게 해서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샤프 선교사님이 충청도 전역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셨는데 충남 천안에 병천에 갔을 때 조그만 어린 소녀가 교회도 또 열심히 출석을 하고 또 성경 말씀도 잘 암송을 하고 이런 소지를 발견하고 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부모님한테 이 유관순을 데려다가 내가 교육을 좀 시키겠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제 공주로 데려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주가 충청도 전체의 중심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세운 학교에서 2년 동안 이렇게 가르쳐서 또 서울로 이화학당으로 전학을 시켜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3.1운동 100조를 맞이해서 샤프 선교사를 위한 기념사업이 진행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행사들이 진행되는지. 네. 사실 유관순 열사는 뉴욕타임스에서 잊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여성 지도자로 세계 여성 지도자로 작년 뉴욕타임스에 실렸고 또 올해 3월 1일은 미국 뉴욕주에서 유관순의 날로 이렇게 지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단연코 이게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는데 그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가 된 유관순 열사를 처음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 스승님이 바로 엘리스 샤프 선교사님 이거든요. 그래서 3.1운동 100주년에 우리 유관순 열사의 스승인 엘리스 샤프 선교사를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미국에 있는 교포들과 또 충청도 공주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엘리스 샤프 선교사와 유관순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기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념 사업에는 이제 기념 예배도 있고 그다음에 동상 제막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녀 유관순과 엘리스 샤프 선교사님 또 그 순교한 남편 이렇게 세 분을 한 작품으로 동상으로 만든 동상 제막식이 있고 또 저녁에는 유관순 열사와 엘리스 샤프 선교사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기념 음악회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기념 행세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번 3.1절날도 특별 행사가 있으시다면서요. 그 3.1절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념 예배와 또 동상 제막식 기념 음악회가 3.1절날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이 공주 지역의 영명 학교라든지 인근 지역이 자랑이 되고 나눔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지역 주민들과 이런 나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이제 널리 좀 알려지고 공주 지역은 물론이고 충청도 전역으로 또 알려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그래서 이번 행사를 공주시 기독교연합회 이름으로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더 확산이 돼서 한국에 있는 전역에 있는 선교기지들이 3.1운동과 이제 직접적인 연관성들이 있는데 그것이 묻혀져서 지금 안 밝혀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또 나아가서 한국의 선교유적들이 잘 보존돼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렇게 지정되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가 오늘의 거울이 됩니다. 100년 전 3.1운동의 정신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구현되고 이어지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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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